자, 또 여러분 또 시작을 해보죠. 193페이지 기출문제집 제6절 기반설과 도시군객설, 도시군객시설 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출제가 되는데요. 잘 정리해서 문제나음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면 기반설의 종류와 그 해당설의 연결, 틀린 것들이 있죠. 우리 이 기반설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많습니다. 약 40에서 50까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성질이 같은 것들을 다시 7개로 분리해서 크게 7개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짝치기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해설에 있는 표를 가지고 좀 반복해서 짝치기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것,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 유통공업시설에 해당하는 것,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것,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것 쫙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께서는 이 환경기초시설 5개는 달달달이라고 했죠. 그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체유림 및 재활용설, 빗물체유림 및 이용시설, 수지률 방제시설 5개가 있으니까 암기하시고 이 하수도하고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하천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고 했죠. 재해를 예방하자는 방제시설은 하천입구, 저수지, 유수지, 방화설비, 방조설비, 방설비, 사방설비 등등이 있다고 했죠.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설은 바로 그 장사시설, 도축자, 환경오염, 종합우리설 이 세 가지를 꼭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시설하고 공간설 이런 것들 좀 읽으시고 공공문화시설, 유통검사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 문제를 풀면서 볼까요. 1번 교통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기계검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건 출제될 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맞습니다. 2번 유통공업시설은 맞고요. 그다음에 방제시설은 하천입구 맞고 공간시설은 장사시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사시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돼요.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5번 맞죠. 그다음 넘어가셔서 10, 0, 2번. 이건 작년에 나왔던 것인데 사업시설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됐죠. 이 공동구를 꼭 설치해야 할 사업장이 바로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6가지의 사업장 면적이 200만 중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공동구를 그 사업장에 따라 꼭 설치를 하도록 의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 이름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봤어요. 기역 맞고 니음도 맞고 그런데 디귿은 아니에요.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 들어간 거 빼면 돼요. 그래 도시발구역, 택지발구역, 택지발지구, 경제자유기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가 있다. 이렇게 6가지를 봐주시고요. 3번 도시군객시설,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바로 1번 도시군객시설의 중고시부터 5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서는 매수정할 수 있다.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때 매수정할 수 있느냐? 10년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조금 전에 했죠. 도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만 그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가? 150만이라 200만 정도를 초과할 때.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관은 공동구협의회의심으로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공동구협의회의심으로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간.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 두 가지 간은 가스, 부패가스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폭파로 우려가 있기에 바로 공동구협의회의심으로 거쳐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공동구 관리자가 특강특특시장 우수인데 이네들은 몇 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가?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군객시설은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몇 년 이내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가? 20년. 그렇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결정은 효로를 기댔죠. 그래서 10년, 10년이 아니라 20년, 20년, 다음 날 이렇게 된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4번.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맞고요. 2번. 2번이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동사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에 등을 받는다? 이 국가지방자찬체 공공기관인 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주제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받을 때는 바로 이런 동의서 필요 없이 그냥 지정신청서 내서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국지공이 아닌 순수민간이 시행자층을 받고자 하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전부에 가져야 시행자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와서 틀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이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신청서 내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죠. 5번은 정리했으니까 통과하고요. 6번. 이 국토의 계획이 되는 법령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시행인데 틀린 글이 되어있죠.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게 될 때에게 1번. 지방자찬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특강특득시장소,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네들 이네들이 직접 자기 관할 지역에서 그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실식에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할 자들. 바로 누가 이 실식을 작성할 때만 인가를 받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디도시장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할 때만 인가를 받아요. 이때 인가를 내주게 될 때 조건부 인가가 가능하죠. 그래 조건부 인가가 가능한데 사업장까지 기반수로 설치했다는 용지 확보할 것 조건으로 그다음에 위해방지조치 취할 것 조건으로 환경용 방지, 경관조치, 적용조치 할 것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가 가능해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때 이행보증금을 예측하게 될 때는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국주공이 아닌지 할 때 이자들이 아닐 때만 이행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죠. 국가라든가 지방자체처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사 이런 애들이 바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측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고로 2번 지문을 들여다보면 1번 지문을 보면 지방자체처라든가 직접 시행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측해야 하는 거 아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1번 틀렸으니까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겠죠. 너무 간단하니까 통과하고 그다음에 7번 보겠는데 국토의 계획 및 내놓은 법령상 틀린 글 이렇게 돼 있네요. 규정의 내용 중 틀린 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자라는 것은 뭐 이렇게 국토교통부장 할 때 나머지 부서의 장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장관들 다른 부서의 장관은 말이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청하고자 할 때는 주민호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체처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요청서를 내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장 아닌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인데 지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군수도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맞고요. 이때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도 맞아요. 이 4번을 보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청문을 실시할 대상은 꼭 아셔야 돼요. 청문을 실시할 대상은 바로 일단 치소처분을 하게 될 때 그때 치소처분도 허인시 할 때 허인시 이렇게 허가치소, 인가치소, 시행자 지정치소 그리고 개발인 허가치소, 실시기 인가치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치소 이런 3가지 치소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바로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시기 인가치소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도의사는 도시군기본격과 도시군관리객이 국가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국토교통부자한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어요. 이 도의사란 자는 바로 도시군관리객이 광역도식이나 도시군기본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만 자기보다 하급자인 이렇게 경기도의사가 있다. 팔도돌사, 경기도의사, 강원도의사, 충청남북도의사, 경상남북도의 돌사, 자라남북도의 돌사 이런 팔도돌사는 자기 관악구역 내에 기초자산 시시군들이 있죠. 그래서 시장, 시장, 군수 이렇게 이네들한테야 너네 지역에 있는 도시군관리객이 그보다 더 상위기인 광역도식이라든가 도시군기본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니까 그 상위기에 부합하게 조정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려면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객을 재검토해서 정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의사는 이네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보다 상급자인 국토교통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의사는 도시군기본계과 도시군관리기 국가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자한테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틀렸죠. 도의사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 이네들한테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국토교통부장안은 그 하위계획인 강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 그리고 도시군관리계 그 다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국가계획의 총괄 책임자가 국토교통부장안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국토교통부장안은 특강특특 시군에 있는 그런 하위계획들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하급자인 특강특특시원사한테 저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저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종을 요구 받으면 특별한 사회가 없으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장안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기기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관리기기 상위인 도시군기본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강특특시장에서의 기한을 정해서 그 하위계획의 저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안은 특강특특시장한테 바로 저종을 요구할 수 있고 도의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군수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새겨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가부 소유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D다. 그리고 한국토지지통사를 사업시정료를 하는 도시군객시대부지다. 가부 토지에 대해 국토계획법령상 시설부지 밀수증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료 옳은 것. 이때 시설을 설치면 사업시정자이다. 조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여기가 지금 도시군객시설부지인데요. 여기에 갑에 땅이 있고 지목이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나머지는 전이다. 답이다. 임야다. 지목이. 이러면 이 도시군객시설부지 좀 고시해놓고 10년이 신었다. 사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부지 하죠. 이랬을 때 이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돼 있는 토지. 그 안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다면 그 정착물이 있다면 그 정착물을 포함해서 바로 매수증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매수증권을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돼 있는 토지에 한 장 있으만. 그 안에 건축물이 정착물이 있다면 그 거에 포함해서 그러나 지목이 돼가 아닌 이런 토지는 매수증권을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어도 매수증권을 못합니다. 반드시 모일 때만. 지목이 돼 있는 토지일 때만. 매수증권을 할 수 있죠. 이때 이 매수증권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 지역의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한테 하는데 이네들이 아닌 시행자가 이미 법에 의해서 결정이 나 있었는데 그 시행자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면 이네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행자한테 매수증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지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람이 결정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방지했던 것이죠. 이때 바로 이 친구한테 매수증권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네들한테 갈 일이 없어요. 지금 이 부지는 이 부지는 지금 이 모 A광역시에 바로 B9에 있네요. B9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바로 이네들한테 매수증권을 하는 거 아닙니다. A광역시장 B구청자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한테 하는 거예요. 시행자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이때 시행자가 매수증권을 받았다. 그러면 매수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사겠다 안 사겠다라고 통보를 해주죠. 통보할 때는 이 지목이 되어있는 토지성 갑한테도 하나 해주고 그 지역의 광역시장한테도 하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구청자한테 하는 거 아니고요. 매수부를 결정해서 광역시장한테도 해주게 돼요. 이때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바로 이 지목이 된 토지성은 광역시장한테 화가 신청을 사과받아서 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은데 결정하지 않고 그냥 못 사겠다 통보가 와도 화가 신청에서 3층 이하인 단독택 건축할 수 있고 제1종 걸린생활설을 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걸린생활설을 건축할 수 있는데 2종 걸린생활설 중 20권 이용할 수 있는 단란조정은 안 되고요. 노란습장도 안 되고 다중생활설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단란지점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다중생활설 그 다음에 안마시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 사게 되었다면 매수가격 매수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공치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매수하게 될 때 매수대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지금 매수무자가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힘으로 이 친구는 현금으로만 매수금을 지급하지 지방자찬체가 매수의무자일 때는 도시군객시설적으로 발행했을 수 있지만 매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관계로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까 1번 가부 토지의 매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틀렸죠. 누구예요? 구청장이 아니라 한국토지동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갑시 매수무자가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지목이 되어있는 토지니까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담장물도 정착물도 포함해서 매수무자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4번 그 3번 갑이 원한 경우 매수무자. 매수무자가 누굽니까? 한국토지동사죠. 매수무자는 도시군객시설권을 발행해서 대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틀렸죠. 이 도시군객시설권은 매수무자가 지방자찬체일 때 한해서만 가능하니까 한국토지동사는 매수무자이지만 지방자찬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객시설권을 발행해 줄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돼요. 4번 매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원의 매수물을 결정해서 갑하고 매수청구했던 갑이라는 사람하고 그 지역의 광역시장한테 알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5번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무자가 매수하자냐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에 다세주택을 현장할 수 없다? 있다. 틀렸죠. 없다. 그래야 되죠. 다세주택은 공동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단독택, 건출법 시행정상 단독택이 4가지 했잖아요. 순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인데 공간도 안 되고 다가구도 안 되고 다중도 안 되고 순수 단독택만 회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고 공동택인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연립택, 다수택, 기숙사 아예 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볼까요? 9번 보면 도시군객시설의 설명 오른쪽 이렇게 돼 있죠. 1번 또 나왔네요. 나왔던 게 계속 나아요. 그래 기출문제집을 잘 보다 보면 반복되는 게 많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지문을 통해서 출제를 합니다. 1번 맞죠. 2번 아까 했죠. 10년이 틀렸죠. 5년마다 이것도 했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그래 답은 너무 쉽게 보였습니다. 1번이 다고.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면 1번 찍고 얼른 남아야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시험권 봐 하니까 또 3번도 보겠습니다. 도시군객시설 부지의 매수는 것이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야라고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재하는 해당 용도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하지 않야라고 결정했다면 허가를 신청해서 이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용도적이 무슨 바로 제1종 일반주거지라도 1종 일반주거지가 허용되는 것을 다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4번.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재하는 바로 도시군객시설 결정 실효시까지 그 해제를 위한 도시군가를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 이 도시군객시설 결정 고시해놓고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인 아니든 불문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재라면 좀 제발 풀어주는 해제를 위한 계획적 위반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조금 전에 했고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죠. 그래서 20년이 생각해서 사업하자면 실효가 됩니다. 20년이 된 날 다음 날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